미하, 연말행진 스킨 3종, 두당더, 두근거리는 리듬, 에일리언도넛, 현일에서 놓는 멸빛, 스타더스트 쿠키, 은하수를 가르는 따스 눌림, 밀키마 쿠키, 뽀뽀, 이렇게 한정 스킨 3종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키오 23,000개 모아놓은 거, 닷을 각오하면서 먹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타더스트는 좀 먹고 싶네요. 제 채널에도 스타더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약올릴 수 있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야? 요거 스페셜 아니야? 옷 별로 안 좋았는데? 자, 이거를 일틈하네? 고얏! 와! 이 뭐야 이게? 두당더, 두근거리는 리듬, 에일리언도넛! 아니, 이거 왜 일틈만에 나옴? 버그인가? 일틈만에 도넛을 뽑았습니다. 아, 아니 이게 뭐야? 자, 2트, 3트, 가 봅시다. 아! 아, 이번엔 안 나왔네. 오, 그래도 귀엽다. 눈꽃 합창단 천사. 자, 세번째. 자꾸 저거만 나오네. 아, 이번에도. 레어. 에라이. 하트. 오, 좋아. 아, 내 픽이다. 이런. 없는 거. 오, 귀여워. 목화. 아, 아까 저기서 나와가지고 기대하게 되네. 괜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 예아. 자, 연출 다 볼게. 정성을 드리자. 자, 스페셜 주세요. 과연! 아, 에픽이야. 전설 노래는 락커, 라스타 마쿠킥. 네, 여름 다 지났는데? 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제발. 스페셜 주세요. 짜잔. 어우, 떴다. 스타더스트. 밀키에이. 설마 중복을 주진 않겠지. 얍! 아니, 이게 뭐. 너무하네. 너무하네. 너무해. 말이 씨가 된다더니. 다 부어. 어, 좋아. 아, 에픽. 꼬꼬아. 이거 5분에도 없는 스킨인데, 나. 킹덤에서 보았네. 제발. 레어. 아. 이 버섯 또리들 이거. 아, 이런. 상처만 남은 스킨 뽑기. 20개가 모자라. 광고 보자, 광고. 편함에서 광고를 보고. 무큐 30개 받읍시다. 고마워요. 브로우스타즈. 자. 다시. 자, 이거 하면 10개 남는다고. 제발. 아. 노잼. 아, 두 번 나오는데, 어떻게 두 번 다 도넛이 나오냐. 도넛. 도넛? 도넛? 도넛 하나도 안 키웠다고. 귀엽긴 하다. 신쿠키도 뽑아봅시다. 아잇. 1트부터 용딸마. 아잇. 3연 용딸마 실화야? 그 와중에 용과 정가? 아니, 4연 용딸마 뭔데? 칠리아 가라. 어? 에피. 지금까지 들었던 피아노 연주와는 완전히 다를 거야. 굿. 단 하나의 건반도 대충 누르지 않아. 크렘 브릴레마 쿠키. 잘생겼다. 일단 명함 했고. 어, 뭐야? 두 개 나왔네? 바로 일성. 뽑기 다 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다 즐겼네요. 중복 두 개 나온 건 좀 아쉽지만 또 묶이 열심히 모아봐야죠.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